지여동! 기여동! 김장찬! 백혀동! 박혀동! 김인영! 김찬영! 박정승! 빠연재! 팰리스! 디크런치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디크런치의 리더 그리고 메일 래퍼 그리고 댄스를 맡고 있는 래퍼 오브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브입니다.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혼자 카메라를 켰냐면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내에서 비행기를 비행기를 기내에서 카메라를 놓고 내린 거예요. 네 방금 스카이워크를 끝내고 왔는데요. 일단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.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하기 전에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. 하기 전 당시에 굉장한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막상 헤어고 나면 별로 무섭지 않아요. 아야야야야 자자 약간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고 오늘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모든 무서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. 저는 디아나를 위해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여기에 시성식이 됐어요 화학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주신 저희 부모님 저희가 앞으로도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걸 걸음의 첫걸음 아이 뭐라는 거야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믿어 주십시오. 지켜봐 주십시오. 자 이제 성격 판다처럼. 이게 뭐예요? 카메라 들어와. 들어와 이 녀석 들어와. 주민 주민. 주민. 안 돼 주민. 자 오늘은 오비데이 입니다. 오비데이. 아닙니다.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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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?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벌써 웃는데? 눈물 흐르는데? 멋있다. 잠시만요. 아유. 빠바바밤. 쉐터 두 에뛰드 레균 뚜루뚬뚬뚬 셋 둠둠뚜두둥 끄릉 진짜 뚜뚜뚜뚜뚜뚜뚜 끄 끄릉 나 Erin 대화해 너 하나 없을뿐인데 내 삶을 마시화 너 못 친구가 못 친구가 못 roommate 야 담그라 야 체 체 체 김상찬, 김오비, 너는 그냥 진수성찬, 나에게 밥 그 유치원들인가? 난 니가 가끔 이럴때마다 너무 낯설어 카메라 끄면 나에게 주먹부터 들고 있는거야 이렇게요? 다 속고 있는거에요 내가 그런 놈같아 보이죠? 속고 있는거에요 왜요? 나는 진짜에요 나는 원래 꺼도 이런데 얘는 진짜 속고 있는거에요 언제 제 정신이 들통나는거죠? 진짜 소름 돋는다 I want you happy,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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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 girl I want your happy,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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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 girl I want your happy,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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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 girl I want your happy girl